Hey baby, hey baby, Grand Prix, Grand Prix, Grand Prix 너머 세상으로 가, 지금 내 손을 잡아봐 Grand Prix, Grand Prix, Grand Prix, Grand Prix 우리 세상으로 가, Hey baby, hey baby 와아아아아아아아 주의서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의서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d, 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 뭔가 어색한데 오프닝 저희가 시즌4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짜 나 이 형 태션도 어색해 자 저희가 이제 앨범 활동도 끝내고 힐링을 하려고 오늘 와봤는데요 맞아요, 오늘 주제가 힐링 포레스트래요 여러분 태화송을 준비하셨다고 태화송을 또 만들었죠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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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레스트 아, 잠시만 십시 저작권 있어? 몰라 뭐라고? 야, 좋습니다 캠핑을 또 왔으니까 캠핑 장비들을 활용해서 저희 시즌4 안에 캠프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레츠고 텐트 쳐본 사람! 나 안 쳐봤는데? 누가 쳐봤어 이걸? 텐트 쳐본 적 없네요? 아 쳐봤어! 얘 방금 쳤어! 그럼 팀 나눠서 할까? 팀 나눠서 대결해! 누가 더 빨리 치나? 그래 좋다! 해보자! 그럼 나는 깍두기 할게! 그래 너 깍두기! 나는.. 상절봉인데? 총각무! 그러면 뭐 어떻게 팀을 나누자고요? 다 같이 치자! 근데 이게.. 뱃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! 그러니까 배가 많으면.. 배가 왜 많아? 뱃사공이 많아야지! 배가 많으면 잘 갈걸? 사공이 많으면.. 배가 많으면 좋지! 배가 많으면 좋지! 배가 많으면 빵빵해져! 어려운 말 있어! 배가 많으면 부르지! 어쨌든 내 생각에 팀 나눠도 할 사람만 하니까 일단 나눠 놓고 그냥.. 정확하네! 거기 4명 해! 거기 5명 해요! What do we have? 여기다가 이거 빵빵빵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다른 텐트들이야?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제일 큰 텐트? 이렇게인가? 이게 뭐.. 여기다 처음 봐! 오케이! 어 이거 아니야! 이건 뭐야? 어 했다! 야 이거 다 우리 거야! 이게 왜 다 우리 거야? 이게 다 우리 거야! 이외진! 어? 저.. 설명서야? 아니요? 소파야? 야 태형이 하나 했다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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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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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이게 아니야? 야 잠깐만 이것도 따라! 그래? 야야야! 이거 두 개 있잖아!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로 하는 거야! 망치치지 말고! 이거 힐링 컨텐츠 맞죠? 혹시 누구 힐링하고 있는 사람? 아직이야! 우리는 루비가 이걸 세우고 우리가 이러면 바구들을 만들자! 그냥 한 번 우리 필대로 해볼까? 필대로 우리 진짜! 우빈아! 이거 뼈대인 거 같은데? 이 뼈대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? 등골! 등골이요? 야! 야! 아 이거 그거야! 아 이거 그거다! 일단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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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거 저기 잡아봐! 이거 이거! 너 거기 잡아봐봐! 아 맞네! 일단 넣어볼까 그러면? 세례비는 저걸 부셔! 땅을 찢어! 계속 밀어! 너 계속 밀어야겠어! 저기 중전이 좀 있는데? 나 저팀 가야겠다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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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앞으로 김해먹이라 불러줘! 김해먹아! 수고했다 좀 쉬어라! 나도 수고했다 해줘. 나도 이거 힘들겠는데 잘했어. 야 우리 이 정도면 된 거 같아. 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 둘이 텐트 채우고 우리가 가구 만들었어. 협동심이 정말 좋은걸? 합리화 오지네? 각자 하나씩 만든 거잖아. 우빈아 우리 뒤쳐져 있어. 이게 만든 거 같은데? 아 조기는! 빨라! 아아!!! 아아!!! 어디? 어 갔어 어우 깜짝아 갑자기 갓스페달 왜 찾아 여기서? 됐다!!! 야 우리 다 됐다! 형 이거 하나 더 하자 형준이 형 야 내가 도와줄게 나 망치질 잘 하거든 저도 망치질 잘해요 우리가 할게 You done 이미 원진이가 계속 켰어 아 그래요? 원진이가 계속 켰다고 됐다 완성 끝! 재현아 그거 방법 알려줄까? 뭐야? 이거 아 그거야? 줘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줘봐 이거 아니야? 봐 이게 두 군데만 치면 돼 아니야 형 개불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걸? 여기 뒤면 돼 이거 빠졌다 왜 안 봐 알려주는데 이거 한번 껴줘 자 텐트 숫자 이거 맞나? 아니 꽂아 이렇게 형 민이 형 어떻게 꽂아? 동그랗게 하기에 그냥 약간 좀 뭐야? 우와 뭐야? 우와 왜 이렇게 커? 아 아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우리 해먹 하자 해먹 해먹 하자 해먹 같이 해가지고 해먹이 뭐 해줄게 형이 만들어 줄게 남원진 빨리 데코해 데코 다 했어 걸었어? 네 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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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순아 일로 와봐 지금 고정해줄게 이거 고정해야지 아니 나 분명 했단 말이에요 형 아니 야 이거를? 이걸 설치하라고? 펜트에다가 이런 거는 감성 있게 설치하는 방법 아 다 떨어져 하하하 잠시만 그러면 돼? 네 나 진짜로 왜 이렇게 푸나? 야 근데 이 불빛이 보일 때만큼 우리 여기 있냐? 아 몰라 그냥 해 야 이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거 껴도 땅에 박아야 되지 않을까 이걸? 껴도 안 박히는데? 어 뭐야 여기 못이 있네 여기 못이 있네 모시모시 모시네 이거 해가지고 야 고정만 되면 그냥 들어가자 아니야 나는 끝장 봐야 돼 빨리 공놀이 할래 그렇게 안 돼 뛰어야 된대 뛰라고요? 나 더 넣는게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뛰어 뛰어 야 와 됐어 와 됐어 대박 아 힘들어 됐다 됐다 오케이 야 잘 되고 있다 오케이 왜 아직도 모르는 건데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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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야 안 되는데?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뛰어 뛰어 야 지금 와 됐어 와 됐어 정모 형 근데 그거 박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당겨야 돼 바보 같아 야 덩이가 다 한다 우리 덩아 형들이 못 놔서 미안해 어쩔 수 없지 한쪽 씩 한쪽 엉덩이 씩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? 누가 뺐어? 이거 누가 뺐어? 그게 내 거지? 어? 그게 내 거지? 아니야 아 이게 내 거잖아 나 뭐 바로 왔다 갔다 갔다 했잖아 아 못 봤어 와 정복 뭐야? 아니 진짜 뭐야? 아니 나 뛰어다니겼어 뛰어다니기만 했잖아 어 예리한데? 아니 이거 왜? 힐링이 맞는가? 아니 힐링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생을 좀 해야지 다 하고 나면 성취감이 쫄 거야 오케이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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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레스트 잡아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그러면 들어갈 게 아니야 아 이거 저희도 입 바람 널고 있어 형 우리 저거 갖고 올까 흰색? 뭐 이거? 저거 갖고 올까? 이거? 이거? 갖고 오자 뭐야 이건? 저 이거 좀 쓸게요 뭐야? 안성빈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잖아 저걸 가져갈 생각 하다니 카메라 조심 그만 지어 야 우리 이것도 지었어 뭐야 우리 짱이지? 야 그럼 저희 스태프분들 아 이거 드릴까? 드릴까요 이거? 괜찮아요 아니 스태프분들 들어와서 쉬세요 이거 텐트 굳이 설치해야 되나? 밑에 깔아놓고 앉아 있으면 안 돼? 안 돼 러니 형이 끝까지 하고 싶대 어느 정도 다 한 거 같아 바닥이 없어 저희 그러니까 바닥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연이랑 더 친해지는 거지 자연이가 누구야? 됐어? 몰라 괜찮아 그림만 따면 돼 그림만 살리면 돼요 잘 살려주세요 성공 성공 멧돼지 출연 좀 취해요 모르겠다 런테 2 더하기 8 equals 런테 왜? Who is 2? Who is 8? 2호님 8호님 8호님 난 프리스비 좋아 나이스 잘했네 난 앨런이가 스포츠 잘하는 거 처음 봐 kte 잘한 아 워우! 악! 원래 바닥이 닿나 해먹이?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? 아 찾아야 돼요? 찾으라고요? 보물찾기입니다. 뭔지 연기 보여주나? 갑자기 뭐... 몰입한다. 됐어요? 준비됐어요? 몰입한다 몰입한다! 뭐야 왜 그래 왜 그래? 침작! 다 침작이네. 탐정님들! 뭐야? 탐정님들! 뭐야 뭐야? 탐정님들? 사람은 뛰셨어 왜 망설이 이거 몰라? 코난! 자! 단서야 이게! 범인들은 수박, 고기, 샤인마스켓 와 수박! 이거 다 찾아서 장작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. 보물찾기 하나봐. 보물찾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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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do we have? 어? 뭐야? 커피? 커피포트? 커피포트 찾았어! 이거잖아! 에잉? 번호! 번호 뭐야 번호? 없잖아. 밥! 에잉? 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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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어. 뭐야 뭐야 뭐야? 멀리 좀 돌려보자. 우리 감독님들은 천천히 오셔도 돼요. 잠시만요. 없어. 근데 너무 잘 숨겨놓으셨는데? 몇 개 찾았어요? 하나! 많이 찾았네. 알렌! You found something? I found a coffee pot. He found a coffee pot. 선생님 너 못 찾았어? 못 찾았어. 근데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? 아니 어디 있는지 몰라. 얼른 밥벌이 해봐! 밥벌이야! 네. 예시! 라면! 라면 찾았다! 오! 아 찾았다. 음료수 필요하지. 음료수 못 참지! 아 나 번호 밖에 못 찾았어 번호! Smooth like 버늘! 오! 오! 고기! 야 고기 찾았다! 고기 옆에 핫도 있어. 고기! 저기 카메라가 있어. 같이 앉아야 발동되는 뭔가 그런 게 있나 봐. 형 이리 와봐. 그냥 타고 싶은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뚜둥! 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오! 버터! 스무트 라이크 버터! 버터 찾았네? 버터 찾았나 봐 번호한데? 펜 있어요? 쓰려고 그러죠! 버터 만들려고 그러죠? 펜 없어요? 야 고기 찾았으면 된 거 아니야? 고기 찾았어요? 고기 찾았어 고기! 고기 찾았어 고기! 고기 찾았어 고기 찾았어 고기! 고기 찾았어 고기 찾았어! 와 대단하다 진짜! 형 나 없었으면 밥 못 먹을 뻔했어 오늘 장작 구해버렸지 모암 장작! 나 수박 먹고 싶어 수박 아니 근데 없던데? 아무도 화물 안 해줘요 촬영 장비에다가 이렇게 장작 이렇게 풀었어 와 진짜? 그러니까 근데 이거 없었으면 밥 못 먹을 뻔했는데 아무도 호응 안 해주냐고 나이스 김태영! 김태영! 다크 초코 우유 김태영! 나 마시멜로 먹어야 돼 마시멜로 나도 찾았어 형! 제발 수박 나 마시멜로 찾았어 야 마시멜로 찾았다 마시멜로 찾았어? 마시멜로!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뭐야? 프라이팬! 아니 프라이팬도 얻어야 하는 거였어? 이분들 진짜 가혹하신 분들이네? 모모 울지마 크러이팬 오오오오오 dre 끓여 감독님 말한 거 아니야? 어디야? 누구야? 감독님 말한 거 아니야? Speaker 1 하하하하 참았다 이놈 참았다 이 여노사 엉덩이 어디에요? 어디야? 어디야? 별거 아니죠? 냄비 냄비 냄비? 냄비 좋지 라면! 너무 잘했다 야 나는 일단 1인분 했어요 15, 16 수박만 없다 수박 내가 봤을 때 저기 뭐 작당 모여 한다니까 안녕하세요 저 사람이야 수박을 찾기 야 쟤 잡아 있으면 주지 저 사람 잡아 우리 토끼 아저씨 야 수박에 있다 야 수박 야 수박 야 등에 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봉그리 야 수박 어디서 많이 봉그리는데 뭐야 수박 등 뒤에 수박이 수박이 뭐야 수박이야 수박이야 가만 두지 않겠다 인간은 수박이야 수박이 잡아 야 포획 걔 포획 아 좋아 이름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끝 아 매워 아 매워 그런 거 모른 완지다 완지다 고구마 꺼낼 수 있어 우리? 저 맞아? 그랜저를 받겠습니다 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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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